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행시 챙기면은 굉장히 유용한 꿀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 첫 번째로 멀티탭입니다. 네 이 멀티탭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로 배낭여행 갔을 때 좀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보통 이제 해외로 저희가 배낭여행을 가면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게스트하우스가 보통 침대 옆에 플러그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플러그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굉장히 고급 게스트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죠. 보통 이제 중앙에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플러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멀티탭을 챙겨가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가면은 세계 각국에서 여러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. 그때 멀티탭을 이렇게 선보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여행가가 글로벌적으로 인싸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자 두 번째는 바늘과 실입니다.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것도 배낭여행 갔을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은 특히 이거는 장기간 배낭여행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. 평상시에는 쓸 일이 웬만하면 없습니다. 다만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장기간 배낭여행을 하다보면은 배낭의 어깨 이 부분이 끊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. 그때 가방을 새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죠. 아무래도 배낭여행은 저희가 흔히 거지여행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. 거지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낭을 새로 사기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 바늘과 실로 배낭을 꿰매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. 또 이거는 번외로 해외에 가시게 되면은 스마트폰 없이는 여행을 하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. 유심을 국가마다 갈아 끼워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늘입니다. 보통 유심을 판매하는 곳에는 유심핀이 있어요. 근데 간혹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매하는 경우는 어디 뭐 시장에서 유심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생각보다 유심핀이나 바늘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.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매했다가 바늘 하나 때문에 한 2, 3일간 유심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또 바늘을 이렇게 구매하자니 솔직히 돈이 조금 아깝잖아요. 여행자는 돈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바늘과 실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반지꼬리 세트라고 아마 판매를 따로 할 거예요. 자 세 번째로 네임택입니다. 네임택은 여러분이 아마 기존에 많이 챙기실 수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챙겨갈 때도 많은데 네임택을 구매하실 때 모양이 유니크하거나 색깔이 유니크한 것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임택의 용도는 나의 캐리어나 배낭이 공항에서 나오잖아요. 그때 나의 짐을 좀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데 보통 네임택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다 비슷하게 생긴 네임택이 많습니다. 그리고 내가 내 짐을 헷갈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헷갈려서 들고 가버리면은 그냥 게임 끝납니다. 그래가지고 차라리 구매를 할 때 눈에 확 띄고 좀 크기도 크면은 좋겠죠. 그런 네임택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름이 써져 있는 그런 네임택도 좋지만은 아예 이렇게 멀리서도 눈에 확 띄고 바로 내 짐이 구분이 되는 그런 네임택을 추천드립니다. 아니면은 눈에 확 띄는 색상의 레인커버를 가방에 씌워서 짐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벽에 걸 수 있는 파우치를 추천드립니다. 보통 이제 저희가 세면 가방이라고 하죠. 세면백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. 군대에서 보급받는 그런 세면 파우치를 들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샤워할 때 젖게 되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벽에 걸 수 있는 형태의 파우치를 추천드립니다. 이런 형식의 파우치를 사용하면은 물건이 젖을 염려도 웬만하면 없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소지품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무리 좀 싸구려 숙소를 간다고 해도 웬만하면은 숙소 화장실에 수건 거리가 하나 정도는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수건 거리에 걸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백 또는 파우치 형태의 그런 가방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장담합니다. 자 이렇게 4가지 용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. 제가 추천드린 용품들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웬만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. 그리고 혹시 제가 놓친 것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추가 영상 제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